많은 군 장병들이 집에도 못 가고 국방의 의무를 순수하게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현장에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군부대를 불러보거나 아니면 군사 관련 시설이나 어떤 상징물을 볼 때마다 우리 동화학 혁명군들이 우금치 전투에서 속수무책으로 10대 1의 숫자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완벽하게 전멸당하고 또 일본군은 전혀 부상조차도 한 명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안보이고 안보는 종합국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의 핵심은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과학기술 무기와 장비 체계라는 사실이 이 우금치 전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숫자보다는 종합전력, 종합전력을 중시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이렇게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훈련시키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평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데 그 중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 수준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지만 언제나 이 모든 것에 기반하는 강한 국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 여러분들에게 안보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선 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했었는데 다른 후보들께서 내용은 상관없으시니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군과 국민들의 관계가 매우 나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은 국민에게 충성한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완벽하게 거듭났고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남성 청년들의 헌신 우리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받아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좀 바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점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대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병대, 해병대가 관할하는 지역에 일부러 오게 됐는데 해병대와 관계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3군 체제대로 6해봉,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폐지되기도 했는데 다시 부활했지만 여전히 독립성에서 충분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병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 해병대에 대한 수요나 해병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6해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서 본연의 의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서부전선 중심으로 경계업무가 이사단을 포함한 해병대의 주업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강분화라는 차원에서 이 경계업무는 첨단 과학장비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업무의 과학화를 통해서 우리 해병대 부대들이 본연의 상륙작전 역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해봉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계가 간접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제대 군인들을 위한 육군 해관, 해군 해관, 공군 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 해관은 없기 때문에 준 4군 체제 개편에 맞춰서 해병대 해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허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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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